아, 바스켓. 바스켓 있고 여기 드림프 있으니까 음료수. 아, 부카리스. 아마 필요해요. 땀 뺐으니까. 혹시 지게 있어요? 응? 혹시 지게? 지게? 혹시 지게 있어요? 응? 혹시 지게? 지게? 혹시 지게 있어요? 응? 혹시 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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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닭볶음탕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식혜, 식혜, 식혜. 아, 식혜. 아, 식혜. 아, 식혜 먹어야죠. 식혜, 식혜. 식혜, 식혜. 아, 아마 한 번 마시고 싶어. It's the Korean rice drink. No? Is it? We should follow her. We should follow her. Okay. Okay. 네. 식혜. 식혜도 있고, 냉메실도 있고, 공포자도 있고, 감식초도 있고. 골고루 사. 아, 네, 알겠습니다. 쉬어, 쉬어.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란, 계란? 계란. 아, 역시. 아, 네. 아, 드라마에서 봤어요. 아, 이렇게. 아, 여기서 그냥 하면. 아, 드라마에서 봤어요. 네. 아, 네. 계란 줄까요? 네. 네. 계란. 네 개. 네 개. 네 개예요, 어떻게? 네 개. 아, 네 개예요. 네. 네 개, 네 개. 좋아해요 오케이, 제가 이거 해볼께요 장! 장! 우리의 첫 치킨 밥이랑 같이 먹어요 진짜 맛있어 너무 추억이 되었죠. 너무 추억이 되었죠. 정말 추억이 되었죠. 이게 최고였죠. 짐질방이 되었고 좀 추억이 되었죠. 드로픔 다운 레벨을 아우 천국이다. 천국이죠 진짜. 천국이죠 진짜.